안녕하세요. 러블리 정탱공주입니다. 어느덧 제가 방송을 시작한지 600일이 다가오고 있네요. 이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정탱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?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.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너무 고개수께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초신을 잃지 않고 열심히 방송하는 그런 정탱공주가 되도록 할게요. 여러분 정탱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아시죠?